와이와이! 수고하! 누나가 해주세요. 이리와 주세요. 수고하세요. 오늘의 제구리아이까지 마세요. 제구리에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쪽을 뜯어야 돼. 나는 안에가 안에가 또 여기 물을 넣고, 가루를 넣고, 이걸 뜯은 다리옵도록 해요. 이제 엄마 보자! 엄마, 지금 부었어. 물을 붓는 손까지 물을 부어줘야 돼. 그리고 누나처럼 홀 내려놓고, 가루를 뜯어줄게요. 가루를 통째로 다 부어. 엄마, 나 이렇게 꿀밤하면서 이렇게. 오, 시현이도 잘하네. 엄마, 이제 섞어줘? 응, 이제 섞어주세요 잘. 동글동글하게. 음, 맛있어. 다 녹여줘야 해. 엄마, 다 뜯지, 이제? 수인아, 뭐해? 여기다가,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떨어뜨리는 거야, 살살. 떨어뜨리는 거야, 살살. 은혜야. 방울, 방울,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방울, 방울, 방울. 잘한다, 시현이. 잘한다, 시현이. 오, 잘하는데. 그래. 많이? 많이? 어, 많이? 많이? 그렇지, 유나는. 오, 유나도 잘하는데. 오, 그렇게 쭉 짜면 시현아. 개구리 알이 안 되고, 지렁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먹는 거라고요? 그렇대요? 시현이 집중했어. 수인이는 지렁이를 만들고 있는데. 사자 만들고 있어. 사자? 여기서 성격이 보입니다. 우리 유나는 아주 신중하게. 방울, 방울, 방울 떨어뜨리고, 천천히. 우리 시현이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청포도 맛이야. 맞아, 이거 청포도 맛이야. 건져 봐봐, 시현아. 엄마, 이것 좀 봐봐 내 거. 바닥에 깔려 있어. 개구리 알들이 어떻게 있냐면. 엄마, 이것 좀 봐봐. 엄마, 이것 좀 봐봐. 시현이는 지렁이가 탄생했어요. 이거봐, 유나.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시현이는. 완전 라면 같아. 라면 같아? 시현이는 지렁이 젤리를 먹는 느낌입니다. 저거 봐, 유나야. 봐봐. 우와! 젤리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봐. 맛이 어떤가 좀 알려줘, 시현아. 꼭 진짜 라면 같아. 꼭 진짜 라면 같아. 어때? 언니, 어때? 응. 응. 파고야. 아주 심심해. 시현이, 무슨 맛이야? 매운. 매운 맛? 매운 맛? 매워? 매운 거 맞아? 네. 매운 맛. 굿. 굿. 다 있어, 유나? 엄마, 보여 줘. 우와, 역시. 유나야. 남복한 개구리알이야. 진짜 유나껀 완전히 다 개구리알이네. 청포도. 청포도 맛이야? 청포도 맛인데. 근데 군물도 처음부터 맛있는데 안 먹으면 매운데요, 군물를? 이거 매운 거 아닌데, 그치? 오, 시윤이 잘 먹어. 오, 역시 시윤이는 먹는 걸 잘해. 아이고, 매워. 오, 맛있어. 맛있어? 유나야. 그 개구리 알이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곁에 비닐을 좀 뜯어볼까? 오, 잘 뜯었어. 비닐을 한번 뜯어봤네. 우와! 우와! 엄마가 언제 가니? 엄마가 몇 가지 뜯어봐. 알았어. 오, 시윤이 뚫어. 응? 알 반, 지렁이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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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찍을게. 우와! 진짜 개구리 알이 엄청 많아, 유나는. 이 밑에 보면, 개구리 알이 있어. 응. 근데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네. 오, 시윤이 거의 다 먹었어. 주스인데? 시윤이 같은 주스. 시윤이 같은 주스. 쫑쫑이. 우와! 개구리 알 엄청 많아. 오, 유나도 먹어보세요. 먹어볼게요. 응? 시윤이는 벌써 다 먹었어요. 죄송해요. 우와, 시윤아 엄마 보여줘, 시윤이. 응. 응. 틱톡인데, 청포도맛. 틱톡. 청포도맛? 청포도맛 틱톡 젤리 같아? 응. 시윤이 벌써 다 먹었어, 끝? 응. 시윤이 끝. 와우. 와우. 시윤이 끝. 문화가 탐된다, 이제. 시윤이. 가. 문화가 탐된다. 여러분. 와이 와이. 야야. 와이 와이. 시윤이. 구독과 좋아요. 안녕. ㅋㅋㅋㅋ 문화는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시윤이가 인사를 해버렸어. 소식과 맞았어요. 소식이 인사를 해버렸어. 소식이 인사를 해버려야 해. 어이. 네. 목소리. 대구야 아이도 와이와이유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해 톡톡톡 이거 빨리 스치면서 놀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